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5월 13일에 하만 국방과 둔치를 방문하여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본 여행기입니다. 우리는 악양교 아래에 마련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국방 아래 둔치에 있는 꽃길을 따라 갔다가 국방 위 풍차가 있는 곳에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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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